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여수에서 삼치해와 갈치조림을 판매하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정연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30년 넘게 운영해 오시던 가게고 여수의 손맛을 손잡히는 맛집이라 대를 이어 제가 어머니의 손맛을 이어받아 많은 분들께 싱싱한 삼치해와 갈치조림을 맛을 맛보여 주고 싶어서 올해 제가 이어받은 지 17년이 되고 제 나름대로 맛을 덧붙여서 어머니의 손맛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가까운 위치에 경매장, 선어시장 위치에 있어가지고 항상 싱싱한 재료를 사다가 조리해서 손님들이 내어드리고 있고요. 재래시장도 바로 옆에 가까이 있어서 싱싱한 농산물을 가져다가 반찬들을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내어드리니 손님들이 무지 좋아하라 하십니다. 한 번 맛보고 가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찾을 수 있는 식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더욱더 싱싱한 재료를 가져다가 더욱더 맛있는 음식을 내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한 번 맛보러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